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1년 2월에 출고된 2011년식 현대 그랜저 HG 2.4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7만 7천 킬로미터 오토 미션 판매금액은 6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우선 주행거리가 조금 있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차량이구요. 그리고 제가 직접 인수한 차량이기 때문에 차상태는 너무 좋고 그리고 프리미엄 광택을 내놨어요. 그래서 차가 진짜 삐까뻔쩍합니다. 차상태가 너무 좋구요. 성능상태 점검기록도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1년 2월 8일 출고 2011년식 주행거리는 17만 7천 122킬로미터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구요.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유 없고 오일루량 적정 냉각수 수량도 적정하고요. 따로 특이사항 전혀 없고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 트렁크 리드 탈부창만 나와있구요. 교환하거나 판금한 내역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측후면 사진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필 4개 타이어 4개 다 굉장히 양호하구요. 만약에 많이 안남아있으면 교환해드리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구요. 엔진룸 앞좌석 대기판상 주행거리는 17만 7천 130킬로미터 오토 미션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미끄럼 방지 조수석 운전석 운전석 전동 시트 조수석도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구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장착 핸들 리모컨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스마트키 후방 카메라 그리고 열선 시트 트렁크 까지 이렇게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구요. 차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게 교회 목사님이 타시던 차량인데 진짜 깨끗해요. 다시 한번 정리시켜드릴게요. 2011년 2월에 출고된 2011년식 현대 그랜저 AGG 2.4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7만 7천 킬로미터 교회 목사님이 타시던 차량이고 한 분이 타신 차량 사고 전혀 없었던 차량입니다. 판매금액은 650만원에 판매하고 있구요.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게다가 수수료도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